주린이들! 주린이? 우리 주린이들 아시죠? 우리 주린이도 오늘 저희 투자해서 이렇게 저 방금! 우리 주린이도 오늘 저희 투자해서 이렇게 저 방금!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에서 왔습니다 자가격리 안 하세요? 자가격리? 되게 귀여워 보내드려 가둬라! 이게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신발 러닝화 신으신 거 보니까 신발 너무 안 와 전문투자자는 아니신 거 같은데 요즘 뉴욕허들 트렌드예요 예? 뭔 거요? 뉴욕에 언제 가신 적 있으세요? 아니 뉴욕 애드립에 괴를 맞추세요 뉴욕에서 온 걸로 할 거예요 뉴욕에서 온 거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하겠습니다 가평에서 온 걸로 가평에서 온 걸로 가평에서 온 걸로 제대로 좀 얘기를 하시지 직장생활 전혀 안 해 본 거 같아요 안 하지 안 하지 재산금융 재산금융? 재산금융? 저기 잘못 썼다가는 아주 큰일 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채 아니야? 그래서 잘못 온 거예요 여신 업무 여신 업무 돈 받아들입니다 투자를 안 원해 보신 거 여기 그냥 양아치입니다 그냥 양아치입니다 양복점 아들이 여기에 맞추셨구나 여기 맞추셨구나 그러니까 김병지 선수 이후에 김병지 선수 이후에 김병지 선수 꽁지머리 나도 보자 이상해서 웃겨 무슨 옷을 입어도 머리로 끝나네 하하 때문에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기 진짜 안 온 거야? 뭘 미션을 맡은 거야? 미션을 맡았을 수도 있겠네 정신 상태가 잘못된 거야 형 때는 안 그랬어요 어때요? 나 때는 전날 와서 잤지 형 일부러 와서 잤다면서요 그럼 전날 와서 잤어? 일부러 석지 형 너무 웃긴 거 알지? 자기 지슬라 지슬라 차량 있잖아요 그거를 랩핑을 되게 독특한 색깔로 했어요 본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길에서 만나면 인사 좀 해줘요 실제로 그 차 색깔이 너무 특이하니까 길 가다가 차만 보고 인사를 진짜요? 전국에 딱 한 대야 그래서 지난주에 랩핑한 거 다 뜯었어요 랩핑한 거 다 뜯었어요 랩핑한 거 다 뜯었어요 왜요 인사 받아줘요 왜요 인사 받아줘요 왜요 인사 받아줘요 인사 받아줘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 아니 죄송합니다 가짜로 인사를 하니깐 인사를 계속 해 드렸어요 야 그거를 띄더라고 돈 들여서 떴어요 그것도 코 남았다 돈을 들여서 뗀 거예요 돈 들었어요 이게 얼마 손해야 그거 그냥 비전국가가 못돼 4시간 걸려 4시간 아 돌이기 떼는 게 아니에요 6시간 걸린대요 그럼 지금 뭘로 바꿨어요? 아 그냥 원래색 아 그 색깔 색깔은 얘기하지 마세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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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색이야 흰색 흰색 얘기하지 마세요 주슬라봉 인사해줘요 진짜 내가 아는 주변 어른 중에 최악이에요 촬영기자1호